안녕하세요 산초입에 들어왔습니다. 산초입에 산행하시다 보면 길가 주변에 눈에 많이 띄는 이 약초입니다. 잎 가장자리는 톱니가 있고 잎자루가 있고 줄기대는 자줏빛을 띕니다. 노란 꽃이 피기 전 이 지상부는 지금도 부드러운 순입니다. 이렇게 꺾어보면 흰 유즙도 나오는데 이 부드러운 이 지상부 이 부드러운 순을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는 바로 산에서 자라는 고둘베기라고 해서 산고둘베기입니다. 또 이고둘베기라고도 부릅니다. 이렇게 새순 몇 개 채취했습니다. 집 주변이나 들역에서 나는 고둘베기하고는 달리 산에서 난다고 해서 산고둘베기라고 하죠. 산고둘베기는 또 노란 꽃이 피일 때는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. 이 산고둘베기는 독성이 없고 맛은 쓰고 차가운 성질이면서 다른 고둘베기 쓴바기처럼 이 흰 유즙도 나오면서 그 쌉쓰름한 맛이 일품이고 이 흰 유즙이 바로 약입니다. 이 산고둘베기, 이고둘베기라고도 부르는데 사포닌, 토코페를 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간 기능에도 좋고 숙취해서 혈액순환, 기력회복과 피를 맑게 해주면서 피부를 깨끗이 하고 변비나 빈혈, 암을 예방하면서 각종 염증을 제거하고 독소를 배충을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산고둘베기였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